안녕하세요 저희는 파이버 뮤직 앤 댄스 하연 유진 유현입니다 안녕 저희는 오늘도 228 공연을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사하게도 오닌이라는 브랜드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핑크 컬러구요 지금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양걸로 하자 양걸로 하자 감사합니다 고 이제 문진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쵸? 아 저희요 양걸로 하자 양걸로 하자 되게 여러가지 색깔 중에서 저희는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멋진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 저희는 빅커즈 팀입니다 빅커즈 안녕하세요 무슨 곡을 준비하셨죠? 안녕하세요 저희는요 오늘 PTT와 데즈데즈를 준비했어요 아 여러분들 코디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약간 어린애 약간 살짝 좀 매끄러운 스타일이구요 되게 매쌍둥이 같아요 매쌍둥이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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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아 오 오 오 오 이 GREG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